박병창 부장님 아 좋네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또 미국 얘기도 잠깐 듣고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스닥이 1.7% 다우가 1.5% S&P500이 1.7%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운송 주수도 1.5% 상승을 했고요. 갭 상승 시작했고요. 그리고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직전에 내려왔던 부근의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차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스닥은 1.5%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면 우리 시장은 3,050%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먼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그걸 돌파하는지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요즘에 다소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아주 이번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을 시장이 선 반영하고 그런 것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반등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드리냐면 어제 WTI가 81.4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WTI는 계속 고공권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1,200원에서 1,182호까지 떨어졌고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516%로 1.6% 위에서 하향 안정화되면서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한 원인 두 가지를 꼽는다면 중한 실험수당 총권 수가 29만 3천 명인데 시장 예상보다도 작았고요. 30만 명 아래에 떨어지면서 고용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가 이것이 반영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죠. 이제 실적 시절이 됐는데 이번에 2분기 픽업 얘기하면서 좀 좋지 않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장 컨셉 수수보다 높은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그들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면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상승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마이클 테크놀로지나 인텔도 2%, 3% 반도체수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필라이드백 반도체수수가 3.08%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역량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와 그리고 실적 호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듣기로는 엄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톤이 하도 나드셔가지고 엄청 떨어진 줄 알았어요. 박병창 의장의 매력은 그거잖아. 빠진다고 해서 또 막 그런 거 없거나 오른다고 해서 진짜 표현이 산전수정 공중전 6박전 100병전 다 해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이크를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은 저희가 좀 쳐드릴게요.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은 됐는데 이대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짓고 올라갈 거냐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좀 전반적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이 최근 들어서 제일 만개했다고 해야 되나 3.1% 3% 넘었어요. 어제 1% 넘으면 큰 폭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피는 1.5% 상승해서 2,988포인트 3,000포인트 가까이 가 있고요. 코스닥은 983포인트 돼 있는데 어제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은 그동안에 낙폭가대가 굉장히 컸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 요인을 보면 어제 개인들이 1,151억 매도했고 개인들은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군들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845억 순 매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반등을 한 것은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들의 매수 중에서 금투의 매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이번 주 한 주일 동안 연기금이 1,300억 순 매수했고요. 투신이 1,700억 매수했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조합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반대로 이들 세 가지 조합으로 매도할 때는 또 낙포도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번 주에 이들 조합으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도 반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것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일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많이 오른 게 팩트입니다. 어제 섹토미 테마를 보면 어제는 최근 들어서 의약품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의약품 섬유 의복 기계 쪽이 계속 좋았고요. 그리고 통신잔비, 운송잔비, 정인가스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강세 테마는 해운주하고 게임에 있는 위메이드나 위메이드맥스의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게임 섹터가 많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의 실적 발표 이후에 비철금속과 중소형 철강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올랐다고 표현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 후에 반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원전 장비 쪽도 여전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반대로 좀 약세를 어제 보였던 곳은 정유항공보험 이런 쪽은 약세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 보험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유항공은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엘리 얘기를 하면서 올랐다가 요즘 좀 주춤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 와도 통신장비는 약하군요. 유틸리티라고 하죠. 통신장비는. 어떤 시장에서도 계속 약할 수도 있나요? 특정 섹터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통신장비의 특징은 KT나 SKT의 특징은요. 시장의 경기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에서 연동하기보다는 그 개별 기업의 주가 자체가 이거 너무 떨어졌다. 아니 지금 정프로 얘기는 통신회사들 얘기 아니라 장비. 통신장비. 5G. 아 5G이요? 5G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니 언제까지예요? 아직까지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닌데 5G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3G에서 3G가 저거죠? 4G가 뭐지? 4G가 LTE이잖아. 나 그거는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 아 빨라졌다는 걸? 그리고 LTE 딱 써있으니까. 아 난 5G는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큰 흐름에서는 갑자기 돌발 질문을 하는데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생각을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전체 총 판매대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일단 1차적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신이 끊기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다는 거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디바이스에 거기에 기대를 많이 했던 것 중에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율주행이 지금 아주 본격화되고 상용화되고 전기자첩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다. 성장률은 분명히 맞지만 좀 늦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진도 계속 나가면 안 나가 있습니다. 정품법이 불편하셔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좀 보면요. 일단 시가총회 상위 종목에서는 LG화, 카카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두산피어셀, 삼성바이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현대모비스, FNF, 삼성전기 이런 종목에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도 있지만 새롭게 아래에서 데려오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기 이런 종목이 있고 꾸준히 들어왔던 종목들은 FNF, LG화 이런 곳들은 꾸준히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동시 매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종목들을 코스피에서 보면 가온전선, 세아특수강, 항공우주, LG화학 정도이고요. 그리고 코스탁에서는 자이언트 스텝과 다우 데이터, SFT, 미코 이 정도 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상황은 그냥 정리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필라리필 반도체에도 올랐고 그리고 이번 반등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못떠지 않습니까? 그런데 TSMC에서 호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제 반도체에도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반도체가 뜨겠죠. 그러면 아침에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뜨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시장은 오늘 삼성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2,901포인트에서 반등을 했고요. 직전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것은 3,000포인트와 3,050포인트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장이 곧바로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 위에서 올라서지만 오늘이 금요일이고 그러면 금요일은 항상 다음 주를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23일이 헝다그룹의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 이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후반 가면 이거 가지고 또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면서 아마도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지수를 추종하면서 쫓아올라가면서 지수를 사려고 하는 심리는 좀 자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보면요. 연기금의 매수를 보면 이번 주 화요일 날 연기금이 400억 정도 샀고 수요일 날 780억, 800억 정도 샀고요. 어제는 100억도 안 샀어요. 이렇게 지금 지수가 올라가니까 또다시 사지 않는 거예요. 또는 단기 거래의 알고리즘 매매는 올라오면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추종보다는 종목 추종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되고 있고요. 종목 추종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3000포인트 올라섰다가 다음 주에 30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는 것을 예상하면서 지수를 쫓아가기보다는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 하나만 그냥 볼게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말로만 했으니까 해외 차트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나 한번 선보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중압의 일봉인데요. 직전에 떨어졌던 구간이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15000포인트 대예요. 이것을 돌파하고 가면 우리도 3050을 넘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의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 1, 2, 3, 4주 정도 내려가다가 터닝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다우존수 산업지수는 더 그렇습니다. 이 다우존수 산업지수는 굉장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충격적인 것 같았지만 5주 연속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래꼬리가 계속 있고. 아래꼬리 긴 게 좋은 거죠? 하락하지 않았어요. 장중에는 밑으로 내려갔었다가. 주중이죠. 이거는 주봉이니까. 그런데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수는요. 나스닥과 S&P500이 다소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지금 터닝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다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S&P500 기준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S&P500 기준에 직전에 1차 하락했다가 반동줬다가 재차 하락을 한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지금 보면 145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얘를 먼저 미국이 돌파해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이거 잘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추세가 무너진 듯한 모습이 나왔었네. 그렇죠. 우리나라 먼저 거래 시름에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빠졌던 거는 카카오 대입원가 급락하면서 빠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반동 시도를 했지만 재차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하락은 여기서부터 하락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하락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언제쯤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9월 말이죠. 9월 말, 10월 초. 10월 초에 여기서 급락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주봉입니까? 이거는 일봉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봉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차트를 이렇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도 아까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다른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 거잖아요. 이게 3050포인트예요. 그러면 미국이 직전 저점, 직전에 깨고 내려갔던 부분 그 부분까지 그것을 돌파하고 올라가면 우리의 목표치는 3050포인트가 되겠구나. 연동을 많이 하니까 기적 분석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000포인트 위로 올라서서 3050포인트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지수를 쫓아서 2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수를 쫓아서 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움직일 계획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지금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 낙폭가게 되어있는 종목들을 두루두루 산 편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주 중에 자동차하고 반도체는 같이 못 가더라. 아직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니스 막 빠질 때 현대차는 좀 굳건하게 버티면서 먼저 좀 올라줬잖아. 반등을 했잖아. 올랐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장 좋아진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조금 오르는데 현대차는 다시 빠져버려. 그런데 종목보다 지수로 가는 장은 어떤 장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는 장이면 대형주 쪽에서 물어보실 때 저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수보다 종목으로. 내가 뭘 압니까. 보통은 종목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지수가 올라갈 때는 작년에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생각해보면 소위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개별 종목도 올랐지만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지수를 추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수는 여기 멈춰있지만 종목으로 움직이는 장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장은 그렇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죠. 이번 지수 올린 것도 사실 카카오 네이버와 자동차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음 주에 자동차와 반도체가 똑같이 오르면 지수가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일 계약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시황 및 기술적인 분석을 좀 커버해 주시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박병창 부장님을 모신 이유 이거죠. 투자 아이디어 또 주말이고 또 오늘 심리가 이런 것 같아 야 다 올랐어 이제 오늘 곧 좀 찍는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심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닌데 지금이라도 붙어야 돼 지금이라도 따라서 사야 돼 너무 과매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쪽으로 가시려고요? 왔다 갔다 하네 아니는데 뭐 주식을 안 줄여가지고 주식을 뭐 그때 보험주 그래서 어제 내가 보험주 딱 팔아버릴까 그랬거든 그게 내 심리야 조금 있을 때 보험주는 굉장히 퍼포먼스 좋았거든 장이 크게 빠질 때 보험주는 내가 보니까 단계간에 한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되게 좋은 건데 아 어제 내가 금리 얘기 딱 듣고 아 보험주를 버려버려야 되겠다 근데 손이 안 나가더만 보험주 뭐 조금 있는 거 그냥 갖고 있어 보지 뭐 아직도 마인드가 강세 마인드 확실하지 않다는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등락이 없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프름이 말씀하신 거에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이번 하락의 밑에서 만약에 사지 않았다 돈 현금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쫓아가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해도 된다 다음 주에 보고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대로 계속 수직으로 올라갈 거냐는 의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변동성에 사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제가 매일 하니까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직전 조점을 어디까지 만약에 다시 조정을 보인다면 어디까지 보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2,901포인트인데 다시 2,900포인트를 간다 또는 깬다 이러면 험악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여기서 박스권에 갇히던지 가치권에 있던지 아니면 재차 올라가려면 2,930이나 40을 깨지 않고 다음 주에 잇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야지 이게 투자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매일매일 가져오긴 하는데 오늘부터 금요일이고 해서 그냥 좀 아침에는 이런 얘기하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투자의 마이프 오브신의 책의 내용과 그리고 피터 린치의 책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 하나인데 이 이론이 지금하고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형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합성 지형 이론이 있는데 적합성 지형 이론 적합성 지형 이론이요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드리면요 생물종은 특정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며 환경에 적음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생물이 현재 지형에서 최고 봉우리에 있지만 경쟁제가 늘어나고 환경이 바뀌면 어느새 더 높은 봉우리가 생기고 그곳에 더 강한 B라는 생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더 강도 높은 적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종이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적합성 지형 이론인데요 예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구리의 혀와 파리의 날개를 들면 파리는 개구리한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파리의 날개는 미끈미끈하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개구리의 혀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파리를 잡아먹을 수 있게 진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를 한다라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주의상에 가져와서 마이클 모브신이나 피터렌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업을 보면요 기업이 안정적 지형에 있는 기업이 있고 거친 지형에 있는 기업이 있고 험준한 지형에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하고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과거의 책들에 인용한 것이니까요 안정적인 산업이라 하면 음식료나 도소매나 전통 IT 가정 같은 거나 에너지 상품 자본제 이런 것들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수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이클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매매 기법으로 이들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을 투자할 때는 전통적인 매매 기법으로 통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친 지형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과 환경 적응을 필요하나 하는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나 헬스케어 신기술 IT IT라도 전통적 IT가 아니고 신기술 IT 이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통적 IT에서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디레임은 전통적인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경기 사이클이나 이런 것보다도 개선과 혁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기법이나 전략적 선택을 혼합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전통적인 사이클만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험준한 지형에 있는 섹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 성장하고 있는 즉 진화 중인 산업 어디냐면 소프트웨어와 생명공화 미래산업 이런 데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소위 메타버스니 수소경제니 이런 것들은 전부 전기차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겠죠 이들은 봉우리와 골재가 매우 깊어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캐즘 이론이 적용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이클링으로 얘네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략적 옵션에 의해서 즉 탈중심적이고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별거는 아니에요 피터 리치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안정적 지형에 있는 사람을 비교를 굳이 한다면 이런 거예요 저성장 대형 우령주 얘네들은 안정적 지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거친 지형에 있다 그러면 경기 변동하면서 따라서 움직이는 성장주 그리고 험준한 지형에 있다고 하면 급성장하는 빅테크의 성장주 구조적 성장주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투자의 그룹 분들이 이렇게 구분하면서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어떤 표현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자동차 현대차를 하는 거랑 삼성바이러스하고 투자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이건 투자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더라 현대차 삼성전자 샀을 때하고 바이오 주식을 샀을 때하고 5G를 샀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다르지 대북발련주 샀을 때도 5G가 또 나오네요 그게 산업과 테마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바이오 얘기하면 바이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지금 2차 전지가 급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거랑 철강주 투자하는 거랑 다르죠 그리고 지금 IT 중에서도요 이번 하락이 IT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주소 중에도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20에서 50% 정도 오래 빠진 종목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주식 개별 종목 한 사람들 중에 저 상승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주식 개별 종목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위 거친 지형과 험준한 지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이번에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있어요 구조적 성장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데 얘들은 시황을 바라보고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런 걸 해석하면서 이들을 보면 안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내가 어떤 걸 가져가야 되냐 어떤 걸 더 사야 되느냐 어떤 걸 더 팔아야 되느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지금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그 기업이 어떤 섹터에 있고 어떤 지형에 있는 데 따라서 주가가 오를 때 시장이 오를 때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고요 오히려 주가는 못 가는 데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해서 내가 전체적인 자금에서 투자 비중도 절정을 해야 되고 투자 기간도 달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공부를 좀 이번에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요 사실은 3월 달에 시장이 3천 퍼센트를 한 번 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훨씬 힘들어해요 심지어 소위 여의도나 테헤라노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지금 이제 돈 벌기 글렀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끝났어? 네 그렇게 표현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는 역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만 보다가 그러다가 시장이 조종을 보이고 그리고 주시장은 이렇게 단기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 따라서 산업 사이클이나 아니면 섹터에 따라서 다 달랄 수 있다는 거를 어쩌면 작년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할 때 이때 내가 또 어떤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시장 내년 시장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투기하면서 잠깐 한번 코인처럼 했다가 나와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고로 주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샀다가 떨어졌다고 쟤는 이제 배당주야? 이렇게 마음먹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딱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꿰요 제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바이오주를 배던 아 그 상황이야? 헬? 아니 헬은 이제 전 이별했고요 다른 또 바이오 친구들이 있습니다 날 좀 봐이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 좀 봐이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점점 아재 개그가 되니까 이게 편해져요 아재 개그가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dónde 분들은 OOO